저는 엑소를 추천합니다 최근에 신곡 파워가 발표되었습니다 파워의 곡 그리고 그 내용 가사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꼭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 같습니다 엑소 부탁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선 저희는 충남도지사님의 안희정 지사님께 지목을 받고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도 항상 응원할테니까 우리 선수여러분들도 항상 힘이 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함께 파이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지목할 분은 바로 누구죠? 누구예요? 이수만 선생님입니다 네! 이수만 선생님입니다 해외시의 예전으로 이수만 선생님을 저희가 지목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희는 이만의 인사일게요 지금까지 약속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